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가구주택 경매물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110473번입니다. 감정가는 54억 6,835만원이며 토지면적 77평에 건물면적은 177평입니다. 1차 체제가는 54억 6,835만원에 입찰보증금은 5억 4,684만원이며 입찰은 2022년 4월 2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가구주택 경매물권은 수인분당선과 7호선 강남구청역 160m의 초역세권으로 영동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강남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강남구 논현동 다가구주택 경매물권은 토지면적 76.8평에 건물면적은 176.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54억 6,835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제재가로 오는 4월 26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5억 4,684만원이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공마타당 909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금표율 60%에 용적률은 250% 이하이나 지역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93년 5월에 사용생인된 연하주구주 3층 다가구주택으로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정매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상 말속해준 권리는 2018년 4월 25일에 설정돼 신도농협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15억 9,60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20억 4,299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은 매감물금행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의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남구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의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위치와 금요별 여러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강남구 논현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의 매물 효과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매 수급회나 그리고 강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강남구 다가오주택 매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 범위와 물건의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강남 경매시장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강남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경매사건은 법원의 외곽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가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